안녕 안녕 여기 이제 11시 반 다 돼 가요 밤 안녕하세요 왜요? 안 좋다요? 조금 더? 저는 지금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좀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파리에 이제 도착해서 허탈을 딱 짐 풀고 나가려는데 비가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역시 김홍중 비구름은 내가 몰고 다니지 스케줄이 뭐 뭔가 대단한 스케줄은 아니었고 피팅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일 둘 중이고요 헬로우 오늘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걸어서 가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피팅 장소까지 걸어서 갔고 예 꼼 대가루송 피팅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도착해서는 물 안 먹었고 아니 제가 그 저기 기내식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서 그리고 내일 또 조금 일찍 일어나야 해가지고 오늘 일찍 자려고 합니다 왜 주파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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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여기 이제 그 파리에 이제 저희가 오면 항상 가는 거리 가는 길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익숙해요 이제 지도 안 보고도 찾아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부터 콩코드 광장까지는 이제 좀 익숙합니다 거리가 좀 익숙해져요 예스 예스 여기는 좀 날씨가 약간 가을 날씨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을 날씨 예스 미국 가면 가장 그리운 한국 음식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육볶음? 저는 한국에 있으면 막상 많이 안 먹는데 외국 오면 좀 먹고 싶어지는 파리스의 mood 외국 오면 아내 침실 남 Rough 이빨 어쨌든 응 오늘도 저는 멤버들 아직 비행기 했겠죠 지금? 멤버들 비행기 있을 텐데 경희웅 경희웅 언제 하지? 곧 할 거 같은데 뭐 저는 앞으로 일정을 잘 보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굿나잇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잘 잘 거 같다 너무 잘 잘 거 같아 아침에 아주 개운하게 일어나서 또 좋은 하루를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오늘 오늘 이모티콘 귀엽네 네 사랑합니다 언제 가냐고요? 가고 싶을 때 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봄 봄 봄 봄 봄 감사합니다.